부비의 대플랑드르, 플란다스에게 파트라슈의 실존모델의 분양 및 가격은? 오늘은 플란다스에게에서 나온 파트라슈의 실존모델 부비의 대플랑드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기 수컷의 경우 약 91cm, 암컷의 경우 약 63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의 경우 31에서 45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성격 부비의 대플랑드르의 경우 지적이며 강한 의지력을 지닌 강아지로 유명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깊은 애착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지루하게 놔둘 경우 기타 문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한 성격 및 의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항상 일관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무리 및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진 및 경계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일반적으로 건강하지만 관절에 발생될 수 있는 고관절 이용성 및 팔꿈치 이용성의 위험이 있으며 눈에 관련된 질병은 백내장 및 목내장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간질 등의 질병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10에서 12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북이에대 플랑드르의 경우 플랑드르 유럽의 벨기에 지역에 유래되었으며 다재다능한 목축변으로 소를 키우는 곳에서 무리를 지키고 수레를 끄는 등의 다양한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들을 도우며 메시지 전달과 경계견 및 탄약을 옮기고 수색변으로 활약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견으로 안내견 경찰견 감시견 추적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북이에대 플랑드르는 매우 활동적이진 않지만 기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시기 때에는 4에서 7개월 사이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뼈나 관절에 관련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스팔트 등의 도로에서 과격한 운동은 금물이며 잔디와 흙 등과 같은 표면에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단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시기 때부터 기초적인 교육 및 사회화 교육이 필수입니다. 외형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거대한 머리로 독특한 수염과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삼각형의 귀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비에 대해 플랑드르는 이중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털은 가늘고 부드러우며 바깥털은 거칠고 깁니다. 털 색상의 경우 검정, 회색, 옅은 갈색 등이 있으며 털이 많이 빠지지 않는 편이지만 쉽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 손질이 필요합니다. 분양 및 가격은 해외의 경우 대략 달러로 1500에서 6400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170에서 710만원의 가격이며 국내의 경우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없어 대부분 수입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